이 김지수를 영입한 이유 중 하나는 굉장히 어린 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홈그라운드로 키울 수 있다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홈그라운드가 뭐냐 하면은 영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5명 중에 8명은 무조건 홈그라운 선수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홈그라운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1세가 되기 전에 스쿼드에 등록된 상태에서 3년 정도를 있어야지만 그 홈그라운으로 인정이 됩니다 와 여러분들 또다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또 라이브를 켜게 되었고 아니 로마노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자주 한국인 선수에 대한 희위고 한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좋은 이적시장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물론 아직 완벽하게 사인까지 된 건 아니지만 현재 퍼스널텀 개인 합의는 끝이 났고 다음 주에 사인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킴즈 레이티드에서 톱 탈런트 정말 탈런트가 높은 걸로 지금 인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20세 월드컵에서 톱11 팀에도 들은 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지수 선수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김지수의 브랜트포드 행이 좋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선수의 첫 번째 장점은 어린 나이입니다 2004년생이고요 12월 24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현재 만 18세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일단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남에서의 활약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에는 한 경기밖에 못 뛰고 에펙컵에서 한 경기를 뛰면서 주전에서 많이 밀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허나 지난 시즌 이제 김남일 감독 체제에서는 리그에서 19경기를 뛰면서 K리그1에서도 성인 축구에 대한 경험을 단정도는 충분히 쌓은 선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K리그 올스타 경기를 할 때 토트넘이랑 경기를 했잖아요 그때 김지수 선수가 잠깐이라도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뛴 것 자체가 프리미어리그 팀과 한번 뛰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김지수 선수의 이적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U20세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이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확신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충분히 안정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고요 큰 키지만 스피드가 있다는 부분이 스카우터들이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10세 팀 자체가 빌드업을 한다든가 뭔가 엄청나게 패스플레이를 많이 하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지만 빌드업을 할 때 혹은 김지수가 공을 잡았을 때만큼은 김지수의 선수를 보면 굉장히 여유롭다라는 느낌을 주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양발잡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면서 양쪽에서 다 뛸 수 있다는 부분도 엄청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김지수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에 뛰는 경우도 있지만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왼쪽 센터백에서 뛸 때도 보면 왼발잡이가 아닌데 이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그 공을 왼발로 열어서 왼발로 킥을 때린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김지수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왼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는 이 부분도 U20세 월드컵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의 다양한 메리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고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키도 192cm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까지 좋고 몸무게도 84kg면 사실상 잉글랜드나 이런 데 가서 정말 좋은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고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좋은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 사이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브랜트포드 입장에서 이 선수를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른 어린 나이에 영입을 했을까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 이 워크 퍼밋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축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워크 퍼밋 때문에 저도 계약을 할 수 있을 때 계약을 못했고 저 외에도 이청용 선수가 뛰다가 나오게 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피파 랭킹이 100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있는 소속팀에서 경기를 많이 뛰고 있어야 되고 대표팀에서 85% 이상의 경기를 뛰어야지만 그 점수들이 합산이 돼서 워크 퍼밋을 한국 선수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컬리지 보이스도 뛰고 다 뛰었지만 그런 프로 산하에서 제가 프로로 올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제가 로버르트 마티네스 감독님과 훈련을 한 번 했을 때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에 관심을 가졌지만 뭔가 그런 이적이 성사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떤 리그에서 뛰냐? 대표팀에서 몇 경기를 뛰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K리그가 애초에 밴드6에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그가 라리가 이탈리아 프랑스 리그 앙이 밴드1 밴드1 대회가 챔스 그 다음에 밴드2가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밴드2 대회가 유로파리그랑 코파스도 아메리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밴드3가 러시아 리그 브라질리그, 아르헨티나리그 밴드4가 체코 뭐 이런 이제 북유럽 쪽이 있고요 밴드5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과 일본 이런 팀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밴드5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김지수 선수의 이적이 가능해졌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수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은 뭐 임대로 가서 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떤 케이스냐 룰브헴턴에 갔던 정상빈 선수의 케이스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선수는 임대를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김지수 선수 이번 케이스에는 K리그가 밴드5로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로 그냥 뛸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십이 워크 퍼밋이 부족 없는 부족한 선수 4명의 선수까지도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허나 이제 김지수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뭐 이 선수가 바로 그 4명에 포함이 될 거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 김지수를 영입한 이유 중 하나는 굉장히 어린 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홈그라운드로 키울 수 있다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홈그라운드가 뭐냐 하면은 영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5명 중에 8명은 무조건 홈그라운 선수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홈그라운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1세가 되기 전에 스쿼드에 등록된 상태에서 3년 정도를 있어야지만 그 홈그라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에릭 다이어가 홈그라운이 아니었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팅 리스폰에서 축구를 했었어서 에릭 다이어가 아마 홈그라운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이 어린 나이에 김지수 선수 18세에 가기 때문에 21세 이전에 3년을 지금 뛸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서? B팀에서 그리고 B팀에서 이렇게 뛰면서 경험 쌓고 뭐 카라바오컵이라든가 이런 데 출전을 한두 번씩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실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1군 콜업까지도 받으면서 뛸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홈그라운이 근데 8명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5명밖에 없다 하면은 17명의 기본 선수들의 홈그라운도 5명으로 하면 22명으로밖에 스쿼드를 못 짜는 거예요 그럼 22명만 스쿼드를 짠다 하면은 뭐 부상에 FA컵에 리그컵까지 다 하고 특정을 프리미어리그 다 소화하는데 빡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그라운의 어드반테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브랜트포드에 이적을 한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이 홈그라운 선수들은 여러분들 몸값까지 비싸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뭐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가서 언더21에서 뛰면서 사실 뭐 맨시티라든가 이런 팀들이랑도 뛰고요 그 팀들이랑 뛰면서 사실 경험을 쌓고 만약에 브랜트포드에서 만약에 경우 뛰지 못하더라도 이 홈그라운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김지수 선수의 이적이 현재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김지수 선수에 대한 기대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다시 정말 어린 센터백이 프리미어리그를 갑니다 이건 국봉 아닌 국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김지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을 해서 정말 저는 또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선수가 가게 되면서 그 아카데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더21과 아카데미를 경험을 하면 어떤 게 되냐 뭔가 그런 그라스루트에서 실제로 그 어린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그 좋은 지도자들 정말 성장만을 위하는 그 B팀에서 이 선수가 훈련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진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막 1군에 들어갔어 1군에 들어가는데 경기를 못 뛰면 비주류로 속하게 되고 계속 경험이 안 쌓인단 말이야 실정 경험이 근데 이 디벨로먼트 센터라든가 21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선수들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만 1군 리그로 콜업을 당했을 때 이 선수가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데뷔를 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김지수가 영어도 배우면서 이런 데뷔를 한다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지수 선수의 이적이 잘 이루어져서 김지수 선수를 얼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이적이 확정이 되었고 클린스만 감독님은 해외파를 좋아합니다 해외파를 좋아하는데 프리미어리그다? 이야 조만간 대표팀의 승선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이 선수가 여러분들 브랜드포드를 갔단 말이지 그러면 아시안게임에도 안 뽑기가 애매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게임까지 만약에 명단 포함까지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서 군면제까지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선수의 미래는 정말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김민재 선수를 바라보면서 역대급 한국인 수비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8살의 프리미어리그를 시작하는 이 선수 그 다음에 만약에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면제를 받는다면 김민재를 이을 수 있는 혹은 김민재를 넘을 수 있는 선수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정말 가서 다치지 않고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포드가 좋은 게 런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뉴몰든이라든가 윈블던이 지역과 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주장선수 손흥민 선수가 런던에 있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에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또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한인사회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한식이라든가 이런 거 먹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적응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진짜 이 김지수 선수 너무나 기대됩니다 조만간 로마노의 희위고 지수킴 넣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